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1000억, 그 다음에 선물은 오늘 574억, 매수 약간의 매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갭이라고 했잖아요. 갭 투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상승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의하면,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하락파동, 하나, 둘, 세 번,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여기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 갭 투 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갭맥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갭이 여기는 하락 추세의 갭. 하락 추세의, 추세가 하락이라고 그래요. 하락 추세의 갭은 밑으로 맥구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승 추세의 갭은 상승 갭, 하락 추세의 갭은 하락 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올 거예요. 이거를 뭘로 잡아주냐고 했을 때는 수급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참 들어올 때 수급의 양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라고 판단할 때는 이 수급을 잘 봐야 돼요. 특히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잡아주나 라는 것들인 거죠. 이걸 강하게 들어야 돼요. 현 선물을 강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오늘 요즘 보면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가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신고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가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여기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여기 고가, 중가, 저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위에 고가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중간가,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이라면 최근에는 여기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요. 왜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탄력 있는 종목, 근데 코스탕은 막 테마지로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특히 게임즈 같은 것들은 최근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탄력이 좋은 것들을 조그만 금액을 소량으로 통통통 칠 수 있는 거. 종목은 올라오면 수익 실현. 종목 늘리면 안 돼요. 단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밑으로 더 늘려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저다 폈다 하는 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베타버스 게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넥슨 GT 이런 것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랩툰,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 나머지 올라간 거 말고 이 자리에 공간 매매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전한 자리인 거잖아요. 공간 매매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버네로, 넵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박스권을 만들고 고르라나 만들었기 때문에 외쌍이라고 하죠. 외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쌍.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외쌍이라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한 번 더 위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보고요. 또 뭐냐. 우리가 다운 사이클, 패자 포트폴리오, 5G 관련을 잘 봐야 돼요. 서진 시스템. 이제 움직일 거예요. 5G. 그제 제약발 얘기했고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제 5G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6G하고 5G. 그래서 서진 시스템하고 유엔젤. 유엔젤 이런 것들. 통신 장비들 잘 봐야 돼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죠. 바닥을 많이 잡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위로 열려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섬유의복 잘 봐야 돼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영원무역. 영원무역. 섬유의복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영원무역. 여기도 많이 남아있죠. 여기 공간이.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영원무역하고 그 다음에 한세시럽. 한세시럽.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제 움직인 거죠. 섬유의복 관련주. 올겨울에 많이 봐야 돼요. 패딩가격도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리털 있잖아요. 오리털. 그 다음에 거위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의료 쪽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구스다운이나 뭐 이런 것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 패딩 준비하실 분은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서무의료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특히 한세시럽이나 그 다음에 영원무역 이런 거. OEM 관련주족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잘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하드웨어 관련주들. 코세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리페어라고 하잖아요. 이 장비가. 리페어 장비를 만드는 데는 회사가. 코세스고. 그 다음에 아진 X택. 아진 X택. 이것도 우리가 VR 기기. 이쪽 보면 돼. VR, XR, AR. 이쪽으로 이거 봐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 테마로 움직이는 것보다 형체가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알채라. 알채라. 알채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알채라. 이런 종목군으로. 위로 열려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신규주인데. 자리를 잡고. 들어올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메타버스. 그 다음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 진단키트는. SD, 바이오센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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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거. 공간 매매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될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중심이 돼 있는 게임주. 메타버스. 뭐 이거. 장무가 계속 움직여요. 그 다음에. 번외로 5G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섬유의복. 날씨가 추워지고. 원자재 급등. 곡물가 급등. 그 다음에. 이런 그. 섬유의복. 원단값 급등. 뭐 이런 게 이거거든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염아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다. 눈 오면 큰일 나요. 빙판길 되거든요. 수입의존도가 중국이 가장 크거든요. 요소들 때문에. 한번 대란이 일어났지만. 또 염아칼슘이 부족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원단. 원단의 가격들이 또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딩 관련주 잘 봐야 돼요. 영업무용이나 한세시럽. 이런 것들 잘 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가 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을 잘 보자. 뭐 일정 대세예요. 당분간은. 왜 그러면 시장이 뭐 움직일 게 없잖아. 그 다음 번외로 대북주. 종전선언. 아난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이런 것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대북 관련주들. 종전선언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아난티나 대북 관련주. 이번 주에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과감하게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질려가지고 많이 판다. 이걸 외국인들 기관에 잡는 것 같지만요. 살짝 끌어올리는 거예요. 유인책. 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장 방법은. 시가총에 큰 거. 삼성전자 SK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결국은 선물 가지고 장난쳐서. 프로그램 유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조종이 있을 수 있어요. 장고선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 다음에 테마의 중심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밟으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특히 코탑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나와요. 장중에 시가에 훅 떨어지는 것들은 다. 반대매매의 종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아침에 갭 떨어지는 경우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종목은 패스. 그 다음에 신용보다는. 이제 실적의 베이스를 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저점이 나오면. 아 이쪽이 시그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우리가 잘 보고. 종목을 집중적으로 대응적으로 공략하면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조금 릴렉스를 할 수 있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현금 보유. 현금도 홀딩.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하면. 제가 올라오는 투투 전략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람이 기능이 가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 종목 잘 체크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려운 시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신중하게 여러분들 종목 갖고 와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라. 여러분들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도 드릴게요. 개국의 월 팍팍 감사합니다.